귀여워. 놀이방 같아요. 놀이방이죠. 여기는 이제 살짝 내려왔잖아요.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도 소리가 나가지도 않고. 여기 0.5층의 수업은요. 바로 음악 수업이에요. 여기에 음악을 들어놓고 있어도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. 자 광희 학생 노래 1발 장전합니다. 0.5층에서 음악 수업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. 순진한 내 가슴에 돌을 던진 사내야 자 자 자 자. 미운사네 미운사네 네 하는데 0.5층 더 내려갔어요. 미운사네 0.5층 내려왔으니까. 저음. 여기서 어떤 음악 수업을 해도 구애받지 않고. 방해받지 않고 그러네. 아이가 놀기에는 좋은데. 애매한 기다 애. 단점이 뭐냐면 햇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곰팡이 같은다든지. 아니 없는 공간보단 나아요. 그런데 이게 왜 창문이 있네요 창문이. 음악 수업은 끝났습니다. 이렇게 끝난 건가요? 이렇게. 수업 끝나는 조수를 알죠? 네. 띵놈 띵놈 자. 야 실시간이다. 아니야 실시간이야. 아니 자기가 상황도 싫다면서 자기가 먼저 계속해. 광희는 거의 불토전사야. 이제 앞으로 우리 구애 좀 줘 해서. 제발 부탁인데 아이돌들은. 그 텐션을 제외해 주세요. 아 여기 1층 바로 옆에도. 여기가 1층이에요. 자 1층. 우와 뭐야. 1층에서. 뭐야. 방이에요? 1층 반전 아까 올라와서. 우와. 여기 심하네 요즘. 네. 이 집. 네. 요즘 많이 오고. 멋있게 엄청나. 이 교실은 체육이구나. 체육이에요. 사실 이런 굵직한 거 하나 들어가면은 웬만한 홈트는 끝나요. 근데 여기는 이것저것 다 넣어도 진짜 넓게 홈트를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. 아니 근데 이거 화면은 뭐예요? 이거 모니터. 아 이거요? 네. 아 이것도 보여드려야겠네. 자. 어 나 대박. 나 골프 너무 좋아하잖아 알지 형. 지금 옵션이에요? 아니 옵션. 아 제가 더 협단할게요. 아직 많이 남았어. 그렇지. 158m 남았다. 어 굿샷. 어 굿샷. 야 광희야. 들어가요? 우와 하나. 어 둘. 어 잘하네. 아휴 안 되네 안 돼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더. 더.